환! 네 뭐라고요? 아우 네 환! 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잘생긴 친구 제가 아 누구보다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아큐알호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아큐아의 유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맥삼닛! 네 안녕하세요 아큐아의 막내 제임스라고 하고요 제가 방금 막내라 했는데 가운데 어떤 여성분이 막내? 막내? 이랬어요 네 막내 아니고요 네 막내는 시험기간이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팀 막내는 네 하지만 텐션은 막내입니다 네 저는 자고 일어나서도 이 정도 텐션을 유지하고요 네 저희팀 이름은 아큐아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범근이고요 짜쓰 네 어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앞에 티박스를 부를건데 아 티박스에 혹시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 네 티박스에 틱 한번씩만 넣으시면은 네 저희가 이런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희 멤버들이 공연 끝나고 이렇게 총총총총 돌아다닐건데 그때 한 번씩만 넣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마지막 곡 한 명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곡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를 한 번 마지막 곡까지 끝까지 해주시고 네 될 수 있으면 공연 끝까지 보시고 티박스에 티박스 넣으시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큐아였고 마지막 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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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